아 쏘지마 아빠도 총 있거든 아빠 쏜다 영재한테 기다려 영재한테 공격해라 영재한테 공격해라 안 돼 안 돼 하지마 그만 영진아 아빠 살려줘 아빠 도와줘 영진이가 공격해 형 공격해 형 공격 그래 그걸로 공격 영진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공격 공격 알았어 알았어 아빠 줘 이제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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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